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주 소식입니다. 먼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55매 리미, 뱅드림 등장 캐릭터구요. 발매는 11월 6일, 가격은 4,5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제공된 이 기타 베이스로 라이브 장면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된 베이스 케이스와 함께 연습하고 있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네요. 이어서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하나조노 타에, 마찬가지 뱅드림 등장 캐릭터입니다. 11월 6일 발매구요, 가격은 4,5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이쪽은 파란 기타가 부속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라이브 장면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케이스가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연습하고 돌아온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세이버, 아르토리아 펜드래곤, 릴리. 페이트 그랜드오더 등장 캐릭터. 발매는 11월 6일, 가격은 6,800엔,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부속품으로서 이 선정의 검, 칼리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발매가 되는 유정천가족2 캡슐토이 제품입니다. 11월 7일 발매 예정이구요, 가격은 개당 400엔, 사이즈는 약 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라인업은 총 5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네요. 다음은 넨더로이드 모어로 나오는 갈아입히기, 크리스마스 소녀 버전. 발매는 11월 9일, 가격은 1,800엔입니다. 산타옷을 입고 있는 몸과 팔, 그리고 모자, 하트 모양의 선물, 그리고 스탠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에는 넨더로이드 머리가 없는 상품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넨더로이드 제품의 머리를 활용하는 상품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넨더로이드 모어로 갈아입히기, 크리스마스 소년 버전. 발매는 11월 9일, 가격은 1,800엔입니다. 구성은 산타옷, 몸과 팔, 모자, 그리고 선물 주머니, 스탠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넨더로이드 머리가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알터에서 나오는 게르트루트 바르크 호른, 제트 스트라이커 버전, 스트라이크 위치스 등장 캐릭터구요. 발매는 11월 9일, 가격은 2만4천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전체 크기 약 50센치 가량 됩니다. 비행 형태와 풀무장 형태의 두가지 포즈로 재현할 수가 있다고 하구요. 피드 커버가 개폐가 가능하며, 제트 이펙트 파츠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아미아미 한정품이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는게 좋겠네요. 다음은 발매 연기가 된 상품입니다. 11월 15일 발매에서 20일로 연기가 된 상품이 있습니다. 넨도로이드 오하라 마리, 그리고 넨도로이드 무츠키 카이2, 이 두 제품이 연기가 되었는데 연기는 태풍으로 출하가 연기되었다고 공지가 올라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주 발매되는 비교 소식 모아봤습니다. 많이 발매되지는 않네요. 넨도로이드 제품이 많이 나왔고, 알터에서는 간만에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제품들도 과연 제때 발매가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주에 또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구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